예 여기는 애리조나 피닉스에 있는 월마트 인데요. 보시다시피 여기에 물이 있고 화장기 있는 곳 인데 페이퍼 타월 있죠? 화장기 있고 여기에 물 넣는 곳 인데 텅텅 비었어요. 하나도 없습니다. 하 어쩜 좋아요 저 물 딱 500ml 한병 밖에 안 남았는데 아 월마트가 이러니 다른 곳은 어떡하겠습니까?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제가 샀어요. 오마이갓 물도 지금 한 150km 떨어진 곳까지 운전해 갖고 와갖고 딱 하나 건졌고요 전쟁이에요 전쟁 세도나에서 3시간 운전 해갖고 여기 피닉스에 도착했습니다. 선인장 보러 왔어요. 이런 선인장 큰 선인장 이런 거 보려고 일부러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. 또 다른 선인장 또 다른 선인장 오고 이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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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